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소드 나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뭐 기사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소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소년이잖아요 어린아이 그쵸 근데 이제 얘는 좀 더 큰아이 이렇게 보면 되고 뭘 들고 있냐 칼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소드 기사 카드의 첫 느낌입니다 기사의 옷은 새는 빠른 속도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반대로 컵 기사 같은 경우에는 붉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기사는 기사인데 뭘 들고 있냐 뭘 그려져 있냐 무슨 상황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번째 배경은 구름과 격렬한 바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안정적이다 이런 거는 아니죠 우리가 풍수를 설명할 때도 제가 늘 설명했다시피 타로카드에서 풍수 엄청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뒤에 산이 있고 이러면 좀 바람을 막아주면 풍수잖아요 말 그대로 풍을 맞으면요 안 좋겠죠 반대로 산이 막아주면 좋겠죠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번째 머리에 붉은 깃털은 이성의 작용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뭐 흔히 닭의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닭의 벼슬이 혹은 그 외에도 곤충들도 이성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구애 활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날개라든지 새도 마찬가지일 거고 반대로 동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머리에 붉은 깃털은 이성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번째 한 손에 곧비를 잡고 한 손에는 검을 잡고 있죠 이것은 신중함과 격렬함을 동시에 지닌다 칼같은 경우에는 공격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곧비를 잡고 있는 부분은 나를 지키기 위한 부분도 있겠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중함과 격렬함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고 보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상황을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소년 카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다 조금 반대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청년이 칼을 들고 있는 부분은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카드의 키워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심플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번째 날카로운 신발은 태도의 명료함을 의미한다 얘 같은 경우에 신발이 날카로워요 반대로 컵기사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첩함을 의미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신발인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빠르게 신중하게 날카롭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결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 소드 제이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과감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갖고 자신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함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소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하지는 못했잖아요 칼은 잡고 있었지만은 칼을 좀 뒤쪽으로 들고 있었고 칼을 숨기고 있었고 내가 경계를 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행동으로 바로 옮겨버리죠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한다 혹은 이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 이상보다는 현실적이며 판단이 빠르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상력도 풍부하고 좀 생각도 많고 조금 순수하고 이랬다면은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바로 냉정하게 칼을 휘둘러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소드 기사 카드의 키워드는요 과감 신속함 직접적 그리고 연애운 재물은 별 3개입니다 지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개였죠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소드 기사 카드의 상별 해석입니다 연애 적극적으로 마음을 얻는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돌진한다 의미 자체는 상대적으로 좋아요 하지만요 반대로 안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별 5개 중에 5개가 아니라 별 3개였죠 대신은 잘 아는데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모을 수가 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하긴 하는데 마음은 없겠죠 연애는 잘 돼요 근데 연애가 장기화가 된다거나 결혼까지 간다거나 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조언을 하자면 마음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직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성견 지명이 있다 효율적으로 일처리하는 부분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는 부분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요 일처리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열심히 해서 완전 좋은 컨텐츠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도 반대로 사람들이 그것에 호응을 하냐 하냐는 또 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생각이 많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하는 톤에서 느껴지듯이 경험해 본 것 같죠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어찌됐든 대인관계 교우관계가 넓힌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다 과감하게 대화를 하다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많아져요 저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막 그냥 한 10년 만난 친구처럼 근데 상대방도 그것에 동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심적으로 안 좋아서 상담을 했는데 그죠 나중에 가면요 이제 거의 뭐 친구 비스무리하게 그죠 둘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내가 상담이잖아요 어찌됐든 운세 컨텐츠긴 하나 그러면은 상대방의 조금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테크닉도 보유하고 있으면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꼭 무조건 뭐 반협박식으로 그죠 뭐 이상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 안좋으면 안좋다 이게 되야되지 자꾸 그죠 뭐가 해서 어떻게 해서 안좋네 뭐 이런식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이죠 그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익을 취한다 범죄죠 그죠 어찌됐든 모든 직종에는 범죄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문제죠 그리고 현재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 결정을 하는 시기 왜냐면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역마의 키워드죠 그죠 말 그대로 말이 그려져 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키워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사가 음 그리고 감정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싶다 현실적이다 뒤집어서 말할까요 망설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싶은건 희망사항이죠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게 칼들고 있다고 해서 확실하게 확확 썰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면에는 이제 A를 선택했을 때 결과 B를 선택했을 때 결과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결과를 낸다라고 도출한다고 보면 그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 소드카드가 나왔으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칼이 날 지르든지 남을 지르든지 남을 지른다고 해서 좋은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세번째 문제의 원인 일의 전개가 빠르다 너무 빨라서 계획이 부족하다 행동에 옮기는거는 좋은데요 충분한 계획이 없이 옮기면요 망하겠죠 누구나 사업을 하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지 근데요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는건 엄청 흠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도 늘 그랬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늘 말하죠 근데 늘 모르죠 분명히 이 말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고 이 말 안들어본 사람은 없을텐데 그 말을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죠 그랬을때 소드 기사카드의 조언입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근데 기사라는게 변화라 그랬죠 아까 사람이요 변화의 시기가 오면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가던 길을 가고 싶어하는게 사람이기도 해요 변화가 오면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소드 퀸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